안녕하십니까? 저는 크리스나 까망입니다. 나이는 22살입니다. 영편이 어렵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의 도움으로 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. 부모님은 농사를 지우십니다. 아버지가 나이를 드시면서 농사일을 많이 힘들어하십니다. 저는 안국에 가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결심했고 부모님과 상부해서 안국과 공부를 시작했습니다. 저는 안국에 가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. 제게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. 저는 건강하고 돈을 납니다. 어떤 일이라도 알 수 있습니다. 외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습니다.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